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쌤입니다. 자 드디어 스페지 골드 물리학 1 판타 버전이 개강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강 고민 중에 하나가 이미 완강되어 있는 매직 버전을 듣는 게 나을까요? 판타 버전 개강하는 강좌를 듣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는 같죠. 이미 완강됐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자신이 스스로 계획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춤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2021년 제작이기 때문에 6평 9평 수능 문항이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할 거고요. 또 이번 수능을 한번 치렀던 우리 N수행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수능 경험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무대포로 또 시작할 수 없으니까 밟을 것은 밟아야 되는 개념 강좌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골 마스터라고 해서 결국 개념과 문항을 버무려서 압축적으로 밟을 건 분명히 밟아야 되는 그런 개념적인 강좌로 스피골 마스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스페셜 판타 버전은 진행의 묘를 좀 부려서 약간 형식을 조금 틀었습니다. 이 스페셜 골드에 이제 제가 교제와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종합적입니다. 개념도 들어있고요. 또 문제도 실컷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이 좀 빅 사이즈다 보니까 수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는 빅 사이즈로 똑같이 유지하면서 수강 부담은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요. 자 스페셜 골드 판타 버전이 개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스터 강좌로 쇠기를 박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그래요. 많이 이제 버거워하고 아주 큰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죠. 수능 문항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수능 문항이란 것은 은근히 쉽습니다. 공감 안 되나요? 그런데 매우 우리에겐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본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들 공감을 합니다. 기본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 조급해지고 급급해지고 어떤 답내는 풀이법에 매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다가는 수능장에서 들통납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이 좀 불수능이죠. 물리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난이도를 예측해서도 안 되고 이 난이도에 휘말려서도 안 됩니다. 쉬운 수능이든 어려운 수능이든 이 수능 물리학의 본질로 진행을 하셔야 만반의 준비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래, 용어,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에서 스골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지 권장수강 내용이 있어요. 자, 수능적 사고, 생기초 수능 물리학. 여기서 하고 여기 했으니까 스골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거 아니랍니다.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쉽다란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겉포장, 겉모습으로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와 정의부터 전 범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밟을 걸 정확히 밟습니다. 절대 전 범위를 훑어가는 그런 강조 아니랍니다. 밟을 건 정확히 밟아요. 문항트리가 거의 없는 것뿐이죠. 스골을 할 때 다시 한 번 진행이 똑같이 이루어지면서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워크북이 스페셜 물리학에는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만큼 제가 어떤 문제 자료하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그런 부분들의 워크북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교재에도 문항이 엄청 많긴 한데 문항을 뭔가 좀 더 풀어보고 싶은 이럴 때 질 좋은 문항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워크북 비타사오륙이라고 해서 역대로 좀 오래됐지만 수특이라든가 수안에서 묻혀지기 너무 아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재구성해서 여기는 선택지 1, 2, 3, 4, 5 이런 거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보기에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그 문항에 대한 개념과의 해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손글씨로 직접적인 해설을 함께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물론 이 매직 버전은 비타 1, 2, 3인데 그 다음 버전 되겠죠. 비타 1, 2, 3이나 비타 사오륙은요. 단독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페셜 월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효과는 매우 매우 탁월하고 특히 사오륙은요. 1, 2, 3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너무도 쉬우면서 간단한 얘기죠. 써먹을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물리학 그러면 뭔가 이제 복잡한 사고에 막 산수 계산하고 특히 이제 운동 역학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수능 물리학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물리학이란 수능 물리학이란 물리랑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랑들의 관계를 규칙 잡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쾌천상을 비워놓은 것이 문항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개념과 문제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좀 빅사이즈 강좌라서 그래서 부스터 강좌라는 순차적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상황은 쌤이 이 OT 이후에 영상 하나 더 만들어드릴 건데 진짜 공부는요. 또 수능장에서 서로 뚫고 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기르는 것은 듣고서 어 알았어. 이제 문제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 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함께 소통하고 진행해 나가듯이 스스로가 남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남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 즉 백지 복습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교과서의 얘기 그래요. 뭔가 막연하게 뭔가 중요한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수걸수업과 함께 교과서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함께 하셔야 되고 왜 이 교과서의 호흡을 함께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 강의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진짜 홍보의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교재 설명 잠깐 드리면요. 개념편 그리고 문제편 해설편 진행되어 있는데 용어와 정의부터 그리고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교재에 문항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념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또 문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 아니 개념부터 적용하는 연습과 물리랑의 연결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항을 보면 개념은 저 멀리 휘발되어 있는 거죠. 절대 개념과 문제는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제편도 매우 탄탄하게 준비돼서 제가 문항 수 세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300제가 넘을걸요. 그래서 탐구 비전 문항과 왼쪽에 페이지 소개가 있지만 수능 클래식으로 두 파트로 진행이 되면서 자 특히 수능 클래식은 말 그대로 클래식 정말 평가하는 브랜드죠. 이 문항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난도 문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부스터 강좌편을 설명을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해설편은요. 강의식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설편의 텍스트로 기업번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옳았다. 니은번 이러이러한 건 이건 옳지 않다. 심지어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새로운 비문학 독해를 또 시작하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로 실제로 문제의 그림에 어떻게 기록하면서 사고의 생각의 논리를 어떤 순서로 해나가는지 그래서 이 해설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기역, 니은, 디귿 해설이 아니에요. 1, 2, 3 생각의 논리대로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기역번 오엑스 니은번 오엑스 판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문항 안에 개념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로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설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음 어 막 저거 빨리 적고 싶어 필기하는 내용 판사하는 내용 근데 그러다가 또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강이 자꾸 돌려듣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 수강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돌려듣는 겁니다. 50분짜리 강의를 두 번 이상 듣고 또 딱 멈추고 아 이러는 거 이거 많이 좀 지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필기가 많은 판서가 있다면 이것은 샘이 이렇게 판서 내용을 손글씨로 따로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드리고 사실 원래의 교재에 풍부하게 설명을 많이 써놓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또 선생님의 어떤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양이 많다면 이렇게 자료를 따로 첨부해드리고 이것은 강의의 이 교재와 함께 필기 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 제가 거기 맞춰 설명을 한다? 그것도 조금 입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순발로 읽게 그 강의에 맞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첨부되도록 탈라로 해서 첨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념편이 이렇다면 역시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해설편 말씀드렸는데 그거로도 좀 부족하다 뭔가 와닿고 직접적 흡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샘이 설명하는 그 순서대로 이 문항에 맞춰서 그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과 물론 전문항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좀 많은 설정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백지복스 확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처음이신 분은 백지복스 뭐냐고 했지만 정말 탁월한 효골을 내는 진짜 공부법 바로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강좌는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2단원과 3단원은 우리가 소위 비역학이라는 부분이죠. 사실 여기도 역학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2단원과 3단원은 스튜디오로 촬영하고요. 좀 깔끔하고 정갈하죠. 이렇게 그리고 1단원 운동역학 또 에너지 파트 또 특상대성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단원 성격이요. 좀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합니다.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역학은 필요하거든요. 그 성격에 맞게끔 현장 강의로 촬영을 해서 조기 완강 그래서 1월 내에 이것은 1월과 2월에 걸쳐서 그래서 2월 15일, 20일경에는 완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 계획을 했는데 또 이거 PT를 딱 준비하고 오는 이 오늘 또 거리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현장 촬영 그러니까 현장 강의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미안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 성격에 맞게끔 2월화 시켜서 업로드를 진행해서 조기 완강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강좌의 틀에 대한 변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골 매직 버전은 빅사이다 보니까 좀 수강하는데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범위 학습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부터 심화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고난도, 실력형, 문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된 이후에 한 번 더 부스터 쇠기를 박는 거죠. 스골 부스터 강좌로 해서 같은 교재로서 여기에서 고난도, 실력형,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 8종이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에는 실려있는 내용이 있고 어떤 교과서는 또 실려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랑은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1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건 또 뭐야? 이런 건 또 뭐야?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부스터 강좌로 짧고 굵게 이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효율적 수강이 이루어지도록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친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그런 물리학의 잘못된 방법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쳐나가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내는 풀이법 절묘한 스킬 뭐 겉보기의 유형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이 공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능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돼요. 진짜 스킬은 진짜 스킬은 기본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해할 겁니다.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다. 자 그래서 짧고 명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뇌작동 복잡한 뇌작동은 절대 아니랍니다. 함께 호흡하고 생각을 진행해 나가고 익숙한 숨결이 되도록 해나가는 것 이게 물리학에서 킹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바로 이제 강의 또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